그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회계정보인데 이 회계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특성 특성,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얘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특성이 있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근본적으로 하게 되면 목적적합성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목적적합성은 뭐냐면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정보를 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로 공부를 하겠지만 재무제표는 금년도 거야, 작년도 거야 그치?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기업이 한 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탁 내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보가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과거 정보인데 근데 우리는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얘들이 금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보는 건 얘들이 올해 돈을 많이 벌까 적게 벌까 이거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보면 얘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어 이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는 거지 됐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한 해만 나오고 뭐 하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제? 그럼 봐봐 우리는 2020년에 2020년에 재무제표를 가지고 2021년을 뭐 하는 거야? 2021년을 예측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생각 2021년에 나온 재무제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2020년을 뭐 하는 것도 되노? 우리가 2020년에 여기서 뭐 했던 거? 예측했던 것을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것도 되지 우리의 예측이 맞았나? 확인도 됐잖아 그러니까 예측과 확인이 사실은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 요까지 됐지? 됐지? 그 다음에 얘들이 한 일들 중에서 우리는 뭐를 보고 싶은 거야? 야 생각해봐 이거 볼 때 이거 볼 때 얘들이 착한 일 얼마나 했나 이런 거 보고 싶겠니? 그게 아니야 어차피 뭐야 쇼미더머니 아니냐? 됐냐? 돈 벌어져야 이거니까 얘 돈을 말 벌어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걸 보면 보고 싶은 거야 됐냐? 중요한 거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작단 거 빼고 중요한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냐면 가장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됐지? 그러면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표현이 뭐가 돼? 충실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래서 빠진 거 없이 빠진 거 없이 빠진 거 없이 완전하게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빠진 거 없어 완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이 뭐하면 안 돼? 사람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생각을 유도를 하면 안 돼 됐지? 그래서 가치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뭐가 되노? 중립성 됐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와야 돼 정확성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충실한 표현 들어간 거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됐죠? 완전성 중립성 정확성 이렇게 보면 돼 됐지? 자 그럼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 보강적 질적 특성이 나온다고 됐나? 그럼 보강적 질적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봐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 우리 회사 것만 볼 거야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거야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비교가 가능해야 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맞는지 틀렸는지 뭐가 돼야 되노? 이게 정확한 정보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감사 시스템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도 뭐가 돼야 된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요렇게 되겠지? 언제 나와야 돼? 그냥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재무제표 언제 나와야 되노? 2021년 재무제표는 2022년 언제? 1월 1일에 나와야 되잖아 12월 31일까지 딱 정리해 1월 1일에 나와야 되잖아 그치? 적당한 시기에 딱 나와야 돼 적실성이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도 얼마나 좋아 왜 좋으냐면 봐봐 요거 하나 둘 세 개로 딱 떨어지제 요거 하나 둘 세 개로 떨어지제 요거 하나 둘 세 개로 떨어지제 그러니까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거 세 개고 요 중에 하나 딱 들어오면 되잖아 됐지?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요거 세 개 나오고 나머지 하나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목적 적합성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얘기하잖아 우리 구급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다? 분류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 문제로 내기 어때? 분류 문제로 내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딱 분류하는 그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분류를 잘 해놓으세요 됐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측 가치가 뭐냐 확인 가치가 뭐냐 중요성과 뭐냐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막 낼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문제 내면 7급에 가깝지 9급에 가깝지 않아 대체? 그래서 요렇게 내면 문제가 좀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 으앍 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